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보는 시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달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3월 학평이라고 부르는데 3월 학평이 고3이 되어서 첫 번째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3월 모의고사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월은 처음인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시행은 3월 초에 대부분 실시가 되는데 현재 예정일은 3월 12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서 평소보다는 약간 늦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현재는 예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또 유언비어를 또 확산시키고 이런다고 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3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목요일로 평소보다 약간 늦다. 원래 그 학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시작 바로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는데 평소보다는 약간은 조금 늦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간을 합니다. 교육청은 평가원이 아닙니다. 평가원은 수능을 내는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따로 독립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여러분들의 학력을 정말 평가하는 기관이야. 알겠죠? 교육 전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10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게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정도인데요. 3월이 서울시, 4월이 경기도, 그리고 7월이 인천시,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한 번 서울시 교육청이 있어요. 고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간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전국에 있는 고3 재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력평가니까요. 재수생들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은 시험이 종료된 후에 따로 볼 수는 있지만 성적표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좀 있는 거죠. 재수생들이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의 4분의 1 정도, 25% 조금 안 되거든요.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제외된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 알겠죠? 재학생들만 성적표를 받게 되니까요. 과탐, 물리학뿐 아니라 과탐 전체가 원과목은 전범위고요. 전범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전범위죠. 왜냐하면 1, 2학년 때 사실 그 원과목은 공부를 하고 3학년 때는 투과목을 공부하는 게 우리의 교과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전범위로 실시가 됩니다. 투과목은 3월달은 실시가 안 되죠. 4월부터 앞부분부터 누적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어서 9월 평가원목의 교사가 돼야 전범위가 진행이 됩니다. 문학 난이도, 문학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수능보다는 한 80%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야? 조금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쉬우면 애들이 잘 보니까 1등급 컷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으로 가게 되면 한 47점, 50점 만점이죠. 50점 만점에 47점,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려야 1등급 좀 나오거든요. 약간 어려우면 5점 정도 틀려도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틀려서 45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나오는데 3월 학평은 일반적으로 43점, 42점 이 정도로 1등급 컷이 비교적 낮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잘 못 본다, 제 학생들이. 그쵸, 아직 수능이 1년이나 남았는데 수능처럼 전범, 아무리 난이도가 조금 수능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수능을 보기 1년 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좀 깎아 먹겠죠. 평균 점수가 좀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컷트라인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쉽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수준 때문에 조금 더 등컷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월 학평에 대한 이해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3월 학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들은 게 있습니까? 들은 바가? 들은 바가 있겠죠, 그쵸? 그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얘기죠. 그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걸 들은 거야. 3월 점수는 수능 점수다. 근데 잠깐 생각을 해봐. 3월 초니까 사실은 수능을 볼 때까지 3월 초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하고도 이제 11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9개월, 조금 덜 남았지만 9개월 정도가 있단 말이죠. 9개월이 남았는데 9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합니까, 여러분? 어? 아, 다 같이 공부하니까 똑같다? 다 같이 공부는 하죠, 그쵸?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학습적인 능력이 좀 다르고 그리고 학습의 분량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틀리죠. 당연히 오르는 친구도 있고 동일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3월 점수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즉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는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3월을 잘 봐야 된다. 3월 점수 수능 점수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닐까요? 제가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를 지키게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합니다. 비슷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보여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3월에 1등급을 맞은 학생들 있잖아요. 물리학원을 1등급 맞은 학생들은 수능 1등급을 맞는 경우가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야. 3월 1등급인데 수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에 1등급 맞은 학생들은 수능에서는 1등급을 획득을 합니다. 못 봐도 2등급은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3월부터 잘 돼 있으니까. 3월부터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능 1등급 나오지 않냐. 그러기에는 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슬럼프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6평 끝나고 점수 잘 나오면 9월까지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수생들의 유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은 사실상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경험상으로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3월에 1등급이다. 그러면 사실은 재학생들이잖아요. 재학생들 중에 최상위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학습이 주변에 좀 안 돼 있다. 그런데 최상위 학생들은 그게 아닌 거죠. 고2 때 내신으로 공부 많이 했고요. 방학 동안에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념 학습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은 1등급을 맞죠. 맞습니다. 그 녀석들이 1년간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과연 높을 것이냐.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3월 달 1등급 맞은 친구들은 아 그래? 그때 거기서 나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럼프는 사실 3월 달부터 슬럼프는 아니거든요. 슬럼프는 일반적으로 6월 평가원 정도부터 아 이제 공부를 좀 한 거야. 전반적으로 잘 됐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느슨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고 게다가 또 여름이 또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6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 거지. 3월, 4월, 5월 이런 때는 애들이 진짜 막 눈에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최상위 학생들도 놓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월 달에 과탐해서 어떤 과목이 1등급이다 그러면 수능에서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슬럼프를 거치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3월을 잘 보면 뭐 통계적으로 수능에서 잘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건 있어. 3월 달에 3등급인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다고 좌절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이렇게 1년 동안에 이제 수능 보고 이제 학생들이 다 합격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좀 통계치를 좀 뽑아본단 말이야. 연락해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진짜 3에서 1등급 올라가는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4에서 1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 나름이야. 하기 나름. 알겠죠? 1년 동안 노는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본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데 당연히 잘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확실히 맞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두 달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3학년 올라가면서 1월, 2월달 겨울방학이잖아요. 이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당연히 그렇게 시작점이 좋으면 수능도 잘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두 달 열심히 해놓고 3월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두 달만 열심히 했으니까. 두 달만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전까지 1학년, 2학년에 대한 어떤 배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신도 뭐 거기 막 그냥 바닥이고. 그런데 이제 마음은 딱 먹은 거야. 이제 고3 올라가면서 1년이 중요하니까 딱 마음 먹고 12월 말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물리도 이제 내가 물리는 내신도 아주 안 좋고 공부도 별로 안 했지만 물리는 과탐이잖아. 과목도 탐구 과목이잖아. 학습불량이 소학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죠. 적기 때문에 두 달쯤 하면 될 것이다. 안 됩니다. 물리학습이 두 달 계속 안 하다가 두 달 딱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1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2등급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달을 열심히 하잖아. 그럼 되게 재밌게도 2년 공부 안 하고 두 달 열심히 해도 자기는 되게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잘 돌아봐봐.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그래서 두 달 열심히 물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해야 돼요. 특히 두 달 공부해서 물리학 1이 1등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1, 2등급 안 나와요. 지금 뭐 학습불량이 이번 교육과정부터 물리가 많이 줄긴 했는데 이 전 교육과정은 한 6개월 정도 해야 2등급 정도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3등급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은 좀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 4개월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어떤 누적된 학습불량이 물리가 두 달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두 달 공부하면 1, 2등급이 나옵니다만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이 두 달 열심히 해서 바로 1, 2등급 진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3월 점수가 좀 안 나오거나 또는 기대를 지금 두 달 공부하고 만점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학습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는 네 달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2, 3등급 정도 바라볼 수 있어. 그 이후에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1등급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최소한의 학습량은 그 정도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월 대비 물리학습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2020년의 특징은 물리학습 분량이 2019년에 비해서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개념 학습을 3월 학평전에 완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3월 학평전에 대부분 완료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현장 강의에서 개념이 끝나는 게 3월 말, 4월 초였어요. 일반적으로 15주에서 16주 정도를 했어야 물리원이 개념이 끝날 정도였어. 근데 올해는 현장에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0주, 11주면 되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서도 2월 말이면 다 개념이 종료가 돼요. 그게 학습불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강으로 학습을 하는 분들도 2월 말까지 개념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야.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달라요. 작년에는 1컷이 내가 43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 보면 더 과거로 돌아가면 1등급 컷이 3월 달에 41로 확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대단히 학습불량이 많아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월 점수 평균이 대단히 낮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개념 강의, 온라인도 마찬가지, 현장 강의도 마찬가지고 2월 말이면 대부분 종강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개념을 완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우 좋은 겁니다. 알겠죠? 모의고사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 모의고사 전범위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몇 회 이렇게 쭉 풀어보면 3월 잘 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수능은 말이야. 수능은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3월 학평은 조금 달라요. 난이도가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연습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수능에서는 쉬운 문제들이 한 15문제가 쉽다고 하면 3월 모의고사는 한 18문제가 쉬워. 무슨 뜻이야? 개념만 공부 잘하고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어낼 수 있어도 3월에 여러분들이 40점 이상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3월 달에 모의고사에 집착하지 말고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집착을 해도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미 개념이 완료가 되고 기출풀이도 완료가 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도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 모의고사들이 강의들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다 모의고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개념도 안 끝나고 기출 문제도 제대로 안 풀었는데 왜 전체 모의고사 연습을 합니까? 3월과 4월, 크게는 4월까지도 개념 학습이 잘 되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만 잘 풀이를 해도 1, 2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과정에 맞지 않게, 실력에 맞지 않게 문제 푸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개념 학습을 완료하고 기출 문제 전체 풀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학습을 완료하시면 3월 잘 봅니다. 알겠죠? 즉, 부족한 개념들,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학습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기출 문제들 중에 기초 문항 학습에 초점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가지고 막 킬러 문제들이 있잖아, 기출 문제 중에.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기출 문제들 한 600개쯤 되는데 그중에 킬러가 한 그래도 한 5, 60 정도 된단 말이죠. 5, 60 문제 되는데 그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지식형, 그리고 준킬러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게 된 다음에 킬러에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 전체 풀이 하려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600문항 넘는다니까. 너무 3월 달에 욕심 갖지 마시고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다 풀어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BS, 뭐 듀니라고 많이 하잖아요. EBS 수능특강 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70%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제이긴 한데요. 물리라는 것은 말이야, 이 EBS 문제들이 진짜 막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에 EBS가 반영되는 게 비율이 좀 적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반영된다기보다는 쉬운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 많이 나오는 빈출 주제들이 EBS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EBS 같은 경우는 중상위 학생들은 사실 안 풀어도 비슷한 등급을 맞출 수가 있어요. 다만 EBS라는 좋은 책이 있잖아. 학습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쭉 공부할 때 중간중간 빈 시기 있잖아. 공부할 게 없는 시기, 이럴 때 EBS를 풀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3월 전에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이 완료가 됐고, 나 정도, 난 지금 개념 기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EBS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수준까지 못 간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기출이 안 끝났다면 EBS나 모의고사에 집착하지 말고 개념과 기출에 집착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시기를 좀 조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이 끝난 다음에 EBS를 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알겠죠? 그래서 1월 달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념이 끝나고 기출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6평전, 6월 평가원 전, 즉 5월 달 정도에 사실 조금 풀어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출간이 되는 수능완성 같은 경우는 9월 평가원 전. 그리고 이제 9평이 끝나고 수능이 가까이 오면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복습.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는 게 좋아. 너무 성급하게 친구들 다 풀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개념도 안 돼 있는데 EBS부터 풀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강한이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 3월 학평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 학생들마다 학습의 수준이 다르고 학습량이 다르고 능력이 좀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잘 판단하셔서 3월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더 많은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